마지막 질문입니다. 지난주에 쇼핑하고 있는 하이프 비디오에서 계신 분들에게 얼마나 더 고생하셨을 것 같았다고 하셨는데 너무 오래 하셨다면 어떻게 더 고생하실 수 있느냐 어떻게 더 고생할 수 있느냐 지난주에 나왔던 티저 영상에서는 페이커 선수가 내가 더 나아졌다는 점 내가 성장했다는 점을 정말 보여주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최정상 레벨에서 활동해 오신 페이커 선수는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파악을 하고 어떻게 계속 발전을 도모하실 수 있나요? 처음에 프로게임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아직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동안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Same as my rookie year you know I just always seek to improve and right now at this point I see so many partss where I can improve 1 so I just want to focus on what's next in front of me not what i have accomplished behind 인스피링 커리어, of course. 축하드립니다. 인터뷰 감사합니다. congratulations on taking down Genji today.